10번 읽어보세요. 꼭 알아야 하는 양사. 거 사과 한 개 이거 핑구 쥐 고양이 한 마리 이 지 마우 짱 종이 한 장 이 장지 책 한 권 이 번 수 쇼 쇼 젓가락 한 쌍 이 쇼 쇼 량 자동차 한 대 이 량 옷 한 벌 이 쟤 이 쟤 이 쟤 옷 옷 양복 한 세트 이 쟤 시 옷 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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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